안녕하세요. 신속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쉬는 중이시랍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버벅이고 화면 멈춤 현상 때문에 당일 출장 갔습니다. 막상 전원을 켰더니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랜덤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윈도우 손상일 수도 있지만 저장장치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드라이브 용량도 확인하고 드라이버 목록을 받습니다. 기본 시스템 장치가 이미 깨져 있었는데 윈도우 손상일까요? HDTune Pro와 CrystalDiskInfo를 실행해 HP SSD 512GB를 테스트했지만 이상 없습니다. 고클린을 설치해서 블루스크린 내용을 보니 윈도우 손상이 확실시됩니다. 하지만 백업해야 할 자료가 좀 있었습니다. 11GB 정도 됐는데 백업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느립니다. 컴퓨터 사양을 안다면 절대 느릴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파티션 손상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모든 장치는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세팅스, 세이브 앤 엑시트 순으로 진입했습니다. iAdd Virtual CD-ROM을 선택해 줍니다. 원래 사용하시던 대로 윈도우 10 설치를 진행합니다. HP SSD 512GB의 기존 파티션은 깔끔하게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으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GDR-V7을 실행해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됐고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몇 시간 지나서 전화해 봤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증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고장 없이 윈도우 10 설치로 신속한 컴퓨터 수리는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